여기 앉으시고 서서 뒤로 가시죠 전부 이쪽으로 뒤로 일어나서 뒤로 서 보세요 이쪽으로 뒤로 서 보세요 사이 이렇게 있어요? 저쪽에서 뒤로 서 보세요 거기서 나오면 재미없어요 거기서 나오면 입자가 안 보여요 살을 안 벗겨요 네, 안 벗겨요 자, 저를 가보세요 저를 가보세요 저를 가보세요 넌 사진 찍는 거 보니 밥 잘 봐 보세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진짜 깎아나 많이 봐보세요 영상 찍은 거 있잖아 보여요 사람이 왜 이렇게 보여요 열차지 않은 미쳐보는 사람이 그걸 찍을 때 무식하게 찍을지 모르는 거예요 자, 찍어주세요 자, 올라와! 김내하니 응, 빨리 오세요 아무거 안 찍을 거 같아요 빨리 우체를 하자 자, 부터 오빠 올라가 오빠 더 들어가서 안나와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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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잠깐 저 우리 한 명이 찍을 거예요 여기 올라가 찍으면 더 좋아할게요 이렇게요 화이팅! 역시! 자 들어오세요 더 들어가요 화이팅! 화이팅! 됐죠? 오빠도 이렇게 오빠 보여? 기간지러워 화이팅! 하나 둘 셋 화이팅! 화이팅! 하나 둘 셋 화이팅! 화이팅! 서로 버리게 해주셔야 돼요 뭘 또 카메라 안으로 이럴 차라리 이럴 차라리 하나 둘 셋 이영아 해피 이영아 이영아 나와서 그런거 이영아 파이팅! 하나 둘 셋 파이팅! 화이팅! 화이팅! 올라가서 한 명 부분이예요 키가 쪄까면 올라가 키가 쪄까면 올라가 그렇지 올라가 파이팅! 만족되면 파이팅!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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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잠깐만요 여기 오늘 그 근거 남기시게끔 작품 작가님이셔 사진 정말 잘 찍어요 사진 찍으시다가 내가 보니까 형님 여기 사진 찍어있는게 저 잘 보인가요? 여기 사진 찍어있죠 여기 사진 찍어있죠 다 나가셔서 한 포씩만 찍으면 돼요 미안해요 그 근거 남은게 너무 좋으니까 작가님 들어오셔서 개인 사진 여기가 좀 이리라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사진 찍though 여기 살구대로 여기 사진 찍혀요 여기 서세요 여기 서세요 여기 서세요 여기 서 50번 여기 서세요 근데 여기 서투 vragen 여기 서 Experience OK aimer italians Ahora 저기 산 ikah 자, 얼른 찍으시고 빨리 돌아가야 돼, 이 시간을. 또 나와서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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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자, 일어나서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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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둘, 셋. 오늘, 오빠 일어나. 자, 입살과. 타이로아하다. 하나, 둘, 셋. 다시, 다시, 다시. 자, 둘, 셋. 하나, 셋. 하나, 둘. 하나, 셋. 둘, 셋. 둘. 둘.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또 뭐려 있겠어요 어, 어... 많이 사 diet 어,거늘 과연 누워서 사진도 먹고 사 passe 같이 가, 같이 가 가지고 검색을 안겨야 할까 여기 정비 몇 차들 좋아 이런거지? 몇 차들 봉급제 하시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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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시나요? 하시나요? 하시나요? 4차 승부가 추천하네요 승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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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따 사진을 찍는다고 승부가